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톡톡샤입니다. 오늘은 짠! 라이스 페이퍼 튀김을 먹어볼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양념 맛도 안나요. 너무 맛있어요. 많은 맛은 경기랑 김에 넣어서 끝. 끝 진짜 맛있는데요? 톡톡 씨앗 톡톡 씨앗 조금 뿌려서 톡톡 씨앗 톡톡 씨앗 톡톡 씨앗 매운데 맛있어요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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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카르보나라 오 너무 많이 뿌렸다 바삭한 거에는 액보다는 가루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바삭한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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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잠깐 영상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땀 어 옳지 롱 어 아이